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씨넨 수단입니다. 백두산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져서 목소리도 지금 안 좋고 그러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얼마 전에 2019년 강씨넨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의미 있는 통계 숫자가 나올 정도로 참여해주셔서 강씨넨 영화제를 좀 풍성하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참여 숫자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 방송편은 제가 연말에 12월 끝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백두산 올 겨울에 한국에서 기대되는 대작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아마 이 방송 업데이트 되고 얼마 후에 천문이 또 개봉을 하죠. 백두산 이거 12월 19일 날 개봉했고요. 굉장히 많은 액수의 제작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세 관람가이고 128문입니다. 2시간이 넘어가고요. 이거 쿠키 영상이 좀 있는데 쿠키 아닌 쿠키 영상?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에서 생략됐던 그런 부분이 짧게 나옵니다. 20일 기준으로 스크린이 1970개까지 달렸었고요. 상영 점유율은 45.6%까지 되었었네요. 이것도 스크린 독화점이고 아마 주말을 지나면서 이 통계 숫자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에 대해서 스크린 독화점을 반대하는 무슨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성명을 냈었죠. 저희 방송도 항상 스크린 독화점을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겨울왕국2이든 한국영화 백두산이든 뭐든 간에 스크린 독화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20일 기준으로 88만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에 88만이고요. 녹음하는 이 날에는 아마 100만이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땡겨야 됩니다. 천문이 개봉하면 스크린이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덱스터 스튜디오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신과 함께라고 여러분 아시는데 거기에 CG를 맡았고 덱스터가 한국에서 CG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로 가장 유명하죠. 가장 잘 알려졌고 그래서 백두산도 그런 CG 쪽에 기대를 했고 봤더니 장점이 또한 CG였습니다. 감독은 이해준 감독, 김병서 감독 이렇게 두 분이 공동 감독으로 올라가 있는데 김병서 감독님은 예전에 2013년도에 감시자들 녹음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공동 연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신과 함께 촬영 감독을 하셨습니다. 덱스터하고는 인연이 있는 분이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PMC 더 벙커 하정우씨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촬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이해준 감독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쪽에 먼저 두각을 나타낸 분인 것 같더라고요. 2001년도에 신라의 달밤 코미디 영화죠. 유명한 코미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원한을 쓰신 분이고 2004년도에는 안녕 UFO 각본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이 영화 좋아합니다. DVD까지 소장하고 있는데 안녕 UFO 따뜻한 약간 엉뚱한 그런 영화고 2006년도에 천하장사 마돈나로 공동 각본 공동 연출이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김씨 표류기의 연출과 각본을 했었고요. 이 영화가 단독 연출로는 좀 유명하지 않나 물론 흥행이라 실패했지만 2014년도에 나의 독재자 연출과 각본을 또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도 좀 시나리오 쪽에 장점이 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시나리오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게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블록버스터에 맞게 혹은 흥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많이 변경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종원씨와 이병헌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둘의 콤비가 중후반부부터 빛을 발하고요. 둘의 잔잼이 아재 개그가 있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주 좋아하실 수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화 지루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마동석씨, 전혜진씨, 수지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분의 배우들은 조금 소모된 감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좀 갇힌 느낌이 있고요. 수지씨는 예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도 참 예쁘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연기가 좋았는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배우가 했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았나?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좀 무서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물에 씹쓸려가기 전에 공포에 질린 표정이 있는데 너무 좀 밋밋하달까? 공포의 느낌이 좀 깊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좋은 평가를 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공포에 질린 표정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런 극한 감정 연기 이것들이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연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수지씨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지만 매우 매우 예쁘게 나오신다. 영화 속에서 임신부로 나오시는데 이미지가 좀 아직까지는 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평소의 이미지랑 이미 많은 평가들이 인터넷상에 나왔겠지만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점이 명확하지만 CG가 매우 훌륭하고요. 그리고 연말 가족 오락영화로는 무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두산이 터진다 뭐 이런 식의 줄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백두산 분화에 따른 그 사건 자체보다는 백두산이 분화되면서 여러가지 파생되는 재난들이 있잖아요. 지진 등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겪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심에서 건물들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보여지거든요. 순전히 화산 분화로 인한 재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또 그러한 장면은 생각보다 매우 짧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용암 막 흘러 넘치고 그거를 피해가거나 불타는 돌들이 엄청나게 막 떨어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짧아요. 어떻게 보면 그 CG 비용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이 영화가 지금 시사회조차 개봉일 하루 전에 했거든요. 그 이유가 후반 작업 CG 작업이겠죠. 편집이나 보통 시사회는 뭐 1주, 2주 전에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영화는 하루 전에 개봉 하루 전에 시사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촉박했다는 얘기죠. 무리하게 개봉일을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딱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좀 단점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와 재난 비중이 비슷하게 아니면 드라마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을 가져왔는데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 발생 깜짝스러운 재난의 한반도는 순식간에 압이 교환이 되고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추가 폭발이 예측된다. 마그마가 그 안에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추가로 매우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전에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마그마의 압력을 낮추는 터지는 방향을 안전한 쪽으로 미리 빼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 인근의 땅굴 혹은 탕광을 이용해서 그쪽에 핵무기를 옮기고 터뜨려서 그 마그마의 압력을 낮춘다. 뭐 그런 거죠. 마그마 가장 근처로 그리고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가장 안전한 그런 지역을 찾는 것도 영원선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게 되죠. 실제로 백두산이 터진다는 얘기들이 몇 년간 계속 있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했었다고 하고 백두산이 터지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중국 러시아 까지 모두 큰 피해를 있습니다. 일본에 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죠. 동아시아 경제가 완전히 다 폭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연말 가족랑 영화로는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영화를 비평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운 영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대중이 연말에 가족이랑 함께 보시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영화입니다. 무난한 스토리 꽤 좋은 CG 무난한 결말 그리고 재난이 너무 잔인할 정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단점들을 언급하면서 또 그에 반해 장점들도 함께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촬영을 했는데 그걸 그냥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량에 CG 처리하는게 좀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러닝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일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썼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난데없는 편집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수지 다리 교량 위에서 물난리를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차 안에 갇혀있다가 차 밖으로 나와있어요. 이미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중간 가장 있을까 압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을 분명히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날려버렸고 또 수지 씨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교차 편집을 합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냥 수지 씨의 오롯한 재난을 맞는 장면들 감정들 연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수지 씨가 임산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그 리듬감 그리고 그 몰입감을 교차 편집에 오히려 깨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ICBM 보관 창고에서 탈출할 때도 갑자기 그냥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편집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인터넷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디오도 좀 아쉬웠는데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이런 얘기 좀 있긴 했습니다. 오디오 잘 안 들린다. 제가 본 상영관이 사운드가 일단 좀 안 좋긴 했던 것 같아요. 이병헌씨 대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좀 지레짐작으로 알아듣는 그런게 좀 있었고요. 일단 CG는 훌륭하기 때문에 보는거에 문제는 없는데 그에 따른 여러 효과음과 음악들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더 생생하게 느꼈으면 재난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더 체감됐을텐데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거의 비슷한 비중 아니면 더 많은 비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알아듣는게 더 중요했을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개연성 같은 것들도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건물이 무너지고 싱크홀 생기고 이 정도의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백두산 인근의 탕강은 무사할까? 땅굴이나 탕강이 들어가서 미사일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탕강이 이미 다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싹 하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도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러한 묘사가 거의 안나옵니다. 이병헌씨 같은 경우는 중국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거다 라고 하정훈씨가 얘기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어차피 또 한 차례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면 중국 국경을 넘어가도 무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중국군이 북중간에 국경에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데 주민들이 다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죠. 난민이 발생합니다. 필연적으로 난민이 발생하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통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인접 국가에도 큰 피해 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런 묘사가 매우 적었다. 오롯이 한반도 혹은 이 두 주인공에만 초점을 맞춰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비판점은 북한 군인들 혹은 북한의 정부의 방해 없이 한국군 하고 미군이 북한 땅을 활보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군부대가 여러 군데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영화에서 나온 지역이 평양 인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CBM을 보관하는 그런 중요한 핵전략 자산이 있는 그런 곳인데 북한 군인들의 방해가 매우 미미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북한 사회가 이번 지진으로 말면 아마 아예 그런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병원이 갇혀있는 수용소 자체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간수들이 죽거나 그런 식으로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이러한 개연성 무정은 전형적인 스토리 전형적인 캐릭터 이러한 비판에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영화를 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입니다. 미리 경고한 사람이 있었고 특수훈련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할 때 마음에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투닥투닥 거리면서 또 정을 쌓게 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우정을 쌓는다. 이런 식의 얘기이고 캐릭터들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당연하겠지만 이 두 주인공의 가족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게 되죠. 수지 씨 같은 경우도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탄 그 후에 서울 도심에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편집이 아예 날아가버린 거죠. 전형적인 거죠. 주인공의 가족들은 무사한 걸로. 그래서 다음 장면이나 다음 행동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 주인공 이외의 캐릭터들은 좀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 캐릭터들을 더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고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정작 백두산 화산 분출에 대한 재난신은 매우 짧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형적인 면 그리고 정작 백두산 화산 분출의 장면이 짧은 거 이런 것들은 포드대 페라리 제가 얼마 전에 녹음했던 이 영화도 한번 비교되어 할 수 있는데 저는 포드대 페라리도 그 영화도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영화는 레이싱 장면이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속도감을 또 매우 잘 살렸고 그래서 그나마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아 영화 편 잘 봤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치 매우 훌륭한 영화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만 따지면 전형적이라고 포드대 페라리도 생각합니다만 한국 영화 엑시트가 있었죠. 제너를 맞이해서 제너를 탈출하는 그런 것에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잖아요. 물론 저는 그것도 아쉽다고 보긴 했습니다만 강도가 약해서 이 두 영화에 비하면 백두산은 조금 아쉬운 거죠. 너무 쉽게 안전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CG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CG 를 하려면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흥행을 염두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편집도 날리고 전형적인 안전한 선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야기 혹은 캐릭터 이것들이 제가 포드대 페라리 방송 평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진짜 영화 광인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 시네피를 평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 이지만 일반 대중 같은 경우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아요. 일반 대중 1년 에 서너 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오락영화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심파가 좀 나오긴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고 그런데 그게 아주 너무 심하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템포를 유지한달까 저는 전형성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재개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병헌과 하정우의 그런 콤비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큰 폭력성 큰 선정성 피 흘리고 이런 장면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영화 결말 쯤에 잠깐 나오나 총격신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큰 부담이 안됩니다. 영화를 보실 때 그래서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심파나 전형성이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재난 CG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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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영화 시작 초반 10분 20분 안에 영화 세계관을 설명해 해줘야 되고 관객을 영화에 몰입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영화 10분 20분 안에 설명해주고 캐릭터들의 성격도 하정호씨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상태고 하정호씨가 전역을 바로 앞두고 있다. 헐렁헐렁한 성격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서울 도심에 지진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10분 20분 안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화산 폭발 그 자체가 분량이 적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 재난씨가 나옵니다. 도심에서 일어나는 재난 공중에서 비행기가 화산재 그러한 재난 물날리라는 그런 재난들 또 짧지만은 화산 부근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지진 피해를 당한 그런 모습들도 아주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그런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격 액션까지 나오거든요. 도심 재난 이거 말고는 다 좀 분량이 짧긴 해요.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또 없는 건 아니다. CG 자체는 훌륭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합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CG 커플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비평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죠. 많이 깔 수 있는 영화죠. 전형성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화면 새로운 캐릭터 전개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했지 이런 전형성은 안좋아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영화라는 것은 대중 예술 매체 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의 필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영화 매체가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 물론 깔려면 깔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의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 화산 폭발에 피해를 입는 주변국의 모습이 아니라 한반도 여러가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어떤 시선 태도 이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미동맹 영화 속에서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면서 요즘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미군부대 시설도 마련해 줬는데 공짜로 주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한미동맹인데 영화 속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ICBM을 우리도 필요해요. ICBM에 탑재된 핵폭탄을 백두산 인근에서 터뜨려야지만 마그마 압력을 낮출 수 있다. 그래야지만 더 큰 폭발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핵폭탄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불량국가인 북한으로부터 혹은 한반도로부터 핵폭탄 자체를 빨리 회수하거나 없애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을 위해서 핵폭탄을 쓰는 것 자체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미국의 위협이 될 무기 자체를 먼저 없애는 게 최우선인갑니다. 그렇게 되죠. 영화가 흘러가고 또 영화 속에서 전작권 얘기도 나옵니다. 전치작전권이죠. 미국의 압력 주한미국 대사가 대통령을 만나서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굴복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총격 액션 씬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이 붕괴된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군인이든 뭐든 간에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의 유사시 여러 시나리오를 미국의 전략연구소인가 거기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알고 있고 연구소에 무슨 연구원인가 예전에 TV에 나와서 그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평화통일 그다음에 수뇌부만 정밀타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내란이 일어난다거나 군벌이 발생한다던가 그런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북한 붕괴시 이북에 미군이 올라오는 걸 싫어하겠죠. 사드 배치하는 것도 지금 이난리 치고 있는데 베이징 바로 밑에 미군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미군과 중국군의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협의를 본 게 그러면 아예 이북당은 니네가 맡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고 실제 시나리오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아요. 중국은 항상 북한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북중 국경에 중국군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까지 묘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너무 스케일이 커지고 좀 이야기가 산만하게 될 수도 있고 CG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 감독판이 나오게 된다면 오디오도 좀 보정이 되고 그 다음에 편집으로 날아간 것들도 좀 제자위를 찾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배우들의 연기를 보자면 하정우는 하정우 연기를 했고 이병헌은 이병헌 연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정우씨 같은 경우는 하정우라는 배우가 그 캐릭터에서 지워졌을 때 더 연기의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하정우씨 특유의 연기 패턴들 있잖아요. 약간 좀 건들건들 거리면서 헐렁헐렁한 대사 치는 리듬도 좀 독특하잖아요. 재밌고 손짓 모션 이런 것들도 좀 패턴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영화들도 재밌게 보았죠. 예전에 전도인씨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영화 그런 것들 잘 활용한 잘 보이는 그런 영화였는데 사실은 하정우씨 본인이 그 캐릭터에서 지워졌을 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그러한 영화들 작품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황정민씨가 너무 자주 나온다. 너무 소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하정우씨도 그만큼 소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병헌씨의 존재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의 비중이 꽤 큽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병헌씨의 감정연기 이것이 아주 빛을 바랬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반에 심파조가 좀 나오는데 이런 심파장면까지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이병헌의 감정연기 덕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병헌씨하고 전도연씨하고 영화를 몇 번 찍었었죠. 그래서 이 둘이 또 영화소에서 나옵니다. 모르고 가시는 게 더 좋았을까요? 한 번 딱 만나는 씬이 나오는데 그때 감정연기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병헌씨는 이런 순간적인 눈빛연기라든가 표정연기 이런 것들이 참 좋고 여러가지 코미드도 하실 수 있고 스릴러 연기도 잘하시고 여러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패턴이 잘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거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게 좀 있죠. 그래서 이병헌씨의 연기가 영화에서도 상당히 빛을 발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총평을 드리자면 단점과 장점이 분명하지만 CG가 일단 굉장히 훌륭하고 가족 오락영화로서 연말에 보시기에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이나 오디오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재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영화 속에서 드라마 비중도 꽤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드러운 토대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대중이 보시기에는 무난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 팟캐스트나 유튜버들이 영화를 녹음할지 모르겠어요. 녹음하겠네요. 가장 최신적이고 화제의 작품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비평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다시 비주류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성탄절 전에 이 녹음편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또 연말 연시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년 강신영화제는 12월 끄트머리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정말 감사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